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주정, 탄산가스, 수소 등 주정 및 산업용가스 제조생산 풍국주정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1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5%, 비용의 증가율은 5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.5%, 단기순이익률은 7.9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매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 이후 이익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 주요 비용은 상품 및 원재료 비용이 압도적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27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127%가량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0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312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과 현금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금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3.5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0.8%입니다. 이상 풍국주정이었습니다. 10년 연속 배당 수익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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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